척박한 땅에도 풍년이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골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손뜨기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살던 동네는 건조한 땅이고 메마른 상태고 물이 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가 안되는 땅입니다. 농사가 안되니까 목축을 하겠죠. 목축이 있다라는 것은 농사가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농사도 힘들지만 목축도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고 척박한 땅이었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겁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도 풍년이 오는가 풍년을 기대해도 되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면 풍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초장이 있는데 원래 초장은 푸른 초장이잖아요. 푸른색인데 녹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떼가 많아서 흰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이 하얀 양떼로 옷 입은 것 같다.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짜기는 원래 돌멩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곡식으로 덮인 풍성함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척박한 땅에 풍년이 왔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보수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또 노래하라이다. 우리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13절 같이 척박한 땅에 풍년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 쳐다보지 말고 전등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소망 없는 땅 쳐다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땅을 돌보사. 누가?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대요. 그러니까 물을 대어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여와 이래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시고 곡식을 풍성히 주시는 풍년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케어포. 우리를 케어리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박한 땅에도 풍년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까? 그럼 어느 조건이라 할지라도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찬양했던 찬양 있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일하신대요. God works. 이루어주신다. 내가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붙잡아 주신다.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해 주신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뭐든 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삶을 보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담하고 소망이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받고 한 걸 보면 경제 문제에 처한 분 있죠? 돈이 없다. 척박함이죠. 이거보다 더 척박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회사에서도 휴직을 하고 그랬는가 보죠? 그런데 복직이 잘 안 되는가 봐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잠시 휴직을 했는데 복직이 어렵고 그러니까 기대했었는데 기대가 또 무너지고 참 어렵죠. 길이 없다. 자녀들도 답이 없다. 건강하면 다 된다. 그런 병든 자녀를 두고 있는 분 얘기지만 건강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함이 있고 아이 자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낙심해가지고 그럴 때 부모가 쳐다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애가 자기 인생 사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그걸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돌보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겠죠. 그래서 한탄과 한숨이 나오는 거 우리 인생이 참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풍년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최고 어려움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다른 건 그래도 견딜만한데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과 나쁜 말 흘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낱말하는 걸 좋아하고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의 멘탈리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기준 아니에요. 그게 선악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거는 맞아. 저건 틀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 알면서 얘기하나요? 되게 억울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래서 시편 같은 데, 자몽 같은 데 보면은 교만과 무지가 붙어 나와. 그는 교만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뭐 알면은 남 얘기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교만한 것과 무지가 이렇게 양날개를 가지고 뛰니까 되게 어렵겠죠. 이게 로마서 8장 같은 데 표현에 의하면 또 고린도서 13장 합쳐놓으면 정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분에 반응하는 거예요. 뭐 알뜨부터 하면서 하나 보고 막 판단하는 거. 그게 정제고. 사랑은 뭡니까?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히 알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다 알게 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걷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쫄쫄쫄쫄하지? 그 사람 신발 한번 신어봐. 신발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걷지. 왜 너는 자세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간, 어떤 사람의 공간 다 모르잖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번 걸어보면 나도 똑같아진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다 사정이 있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 때 이게 진짜 척박함이죠. 그런 사람과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직장에서 맨날 쳐다봐야 되고. 그럼 이거보다 척박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거기서도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서 필요할 때 물 주시고 또 물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채워서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채워주시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풍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드는 믿음의 종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봐주셔서 풍년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사역자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 메마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했대요.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되는 게 아니죠. 방향을 못 잡아서 번아웃되거나 자기에게 실망할 때 번아웃된 거예요. 사역자니까 설교거든요. 자기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부족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망친 설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설교라고 생각하죠. 그 망친 설교도 엄청 준비한 거예요. 망친 드라마 그거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엄청 준비했는데 망쳐. 시청률 1%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면 몸은 힘든데 잠이 안 와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참 아내를 잘 얻은 것 같아요. 낙심이 있으니까 아내가 알잖아요. 그 사역자의 아내.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고 당신의 진정성과 열심을 나는 보고 믿는다고 당신 최고라고. 그래서 위로가 되더래요. 아내가 진짜 돕는 베필이죠.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 믿음이 생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언젠가 될 거예요. 그런데 힘을 얻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돌보실 때 이렇게 돕는 베필, 돕는 사람을 보내서 돌보실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관계에 있어서 힘을 주는 크리스찬. 어떻게 돼야 될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부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보면 교회가 준비된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여자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꾸만 남자들은 물어보면 좋아요. 물어보면. 신뢰와 사랑을 느낀다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안 되고 남자가 알 만한 거. 그리고 남자가 잘하는 거, 전공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존경받는구나 존중받는구나. 그래서 밥 잘해주는 것보다 훨씬 힘을 얻어요. 하나님도 그렇겠죠. 하나님께 잠깐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정말 멋진 신부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매번 묻는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판자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 여자분이라 그러면 잘 물어보시고. 우리도 신부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 잘 물어봅시다. 또 하나는 뭐니뭐니들 리액션이죠. 예쁜 여자가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리액션 좋은 여자가 인기 있는 거예요. 항상 웃어주는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 안 우는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남편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어주고.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에요. 웃어주고. 리액션이 좋아야죠. 와 하고 감탄사하고. 남자는 달라. 와 대단해. 안 되는 게 없네. 뭐 그러면 되게 힘을 없잖아. 그 아내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획자의 아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게 감사한 찬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따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돌보시면 된다. 이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은혜 가운데 새싹이 돋았어요. 싹이 돋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새싹에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개념에서는 복인데 신약 개념에서는 복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신 아이다. 싸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미 생명이 있는 것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곧장 나오는 게 뭐예요? 복 주시고. 그러니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새싹에다가는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해 준 분이 세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한 지 6개월 됐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좋은 고등학교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싹이에요. 그래서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싹에 복을 부어달라고.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재활하시는 분인데 이제 퇴원 이후에 새싹이에요. 하나님 외양가에서 나는 소가지같이 뛰게 해 주옵소서. 또 어떤 분은 처음으로 사업을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새싹이라고. 이제 사업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일치열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새싹에 복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수저같이 모든 조건이 좋을 때야 모르겠지만 우리가 착박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착박한 땅에 새싹이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셔야 그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 만나게 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세요.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세요. 또 너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물질의 수로를 열어주옵소서. 부어달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새싹에 복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에 파이프가 열리면 새싹이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새싹이 있습니까?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의뢰가 임하면 새싹이 잘 자라나게 돼서 착박한 땅 가운데도 풍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싹 그런데 여기 심지어는 새싹. 이게 히브리어로 새싹 정도는 알겠죠. 넷째르라고. 넷째르 기억나십니까? 2사에서 11장 1절을 보면 메시아를 새싹이라고 그랬잖아요. 새싹.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싹이 넷째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것도 넷째르예요. 같은 건데 똑같은 단어 말하기 싫으니까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한 가지가 났다. 한 싹이 났다. 넷째르. 11장 10절 보니까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넷째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오. 그게 예수님이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공포의 싹. 무서운 싹. 지금 싹이라고 번역했지만 옛날에는 순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CCG 같은 데는 순모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라가지고 새싹인데 새순교회 이런 거 되게 많죠. 시드니에도 새순교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넷째래. 넷째르. 싹이라는 뜻이야 싹. 넷째르라는 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싹이니까 약하다 보잘것없다 또 오늘 제목과 같이 척박하다예요. 척박하다. 척박한 땅에서 그냥 간시 생명 가지고 나온 게 넷째르. 여러분 마태본 2장 23절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시라는 동네에서 사시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구약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어. 이게 뭐냐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이거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나사렛과 넷째래의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본 거라고.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회사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말한 게 뭐예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 넷째래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넷째르라고 말하는 것이 봐라. 나사렛도 똑같거든요. 약하다 보잘것 없다 척박하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넷째르를 같이 본 거예요. 나사렛이 새싹동네예요. 새싹동네. 새싹 그러니까 되게 희망이 보이지만 척박한 땅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은 다 넷째릅니다. 나사렛이에요. 새싹이라고 보잘것 없습니다. 흠모할 것도 없어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구원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복, 넷째르의 복, 새싹의 복이 여러분 상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복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사에서 11장 1절이 넷째르가 나오잖아요.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10장에 보면 그 앞에 11장이었으니까 10장 앞에 보면 빽빽한 숲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장 34절에 쇠로 그 빽빽한 숲이 숲을 배실이니 그래서 이사에서 쭉 읽어보면 이사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0장에 빽빽한 숲에다가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싹에다가 줄을 긋아야 돼요. 두 개를 대비시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빽빽한 숲이라 그러는 것에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르, 싹, 싹수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빽빽한 숲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금수저가 대단해 보이지만 흙수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면 빽빽한 숲 같은 것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제가 나올 때 보니까 비가 안 오다가 차타가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물을 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싹에 폭우가 임하면 여러분 상가운데도 풍년이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복이 임하면 풍년이 임합니다. 오늘 이거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점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복이 임할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표현이 너무 멋있어. 한 해를 관세우시고 금년이 2023년 아니에요? 2023년에 딱 중간쯤 됐잖아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의미가 있는 2023년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2023년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야. 축복의 날이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기름 부어졌다. 기름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된다 이런 거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 읽고 이게 여러분의 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점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은턱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하나님이 새싹에 복 주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착박한 땅에 풍년이 임한다.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착박한 땅에 풍년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데 길이 있죠. 좋은 게 오는 길. 이렇게 착박한 땅에 풍년이 임하는 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찬성과 서언을 했다. 이거는 예배가 준비됐다. 그런 뜻이고 또 2절 같은 데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모든 육체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 3절 같은 데 보니까 죄가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내가 죄한테 맨날 졌다라는 거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교만함이고 저는 늘 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허물이 주께서 사실이다.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를 떠나세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때 뭘 주셔요? 은혜 무지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4절인데 예배의 핵심이 4절이에요. 이 4절 같은 예배의 능력이 임하면 이게 길이 되어서 우리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가까이 오게 만드셨다. 어제 얘기했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보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거 엉터리라고 갈매기는 고도 근실해. 높이 올라가 봐야 안 보여요. 잘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가는 거. 금목 자흑 근주 자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검은 것을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묵을 가까이 하면 금목 자흑 검어진다고. 근주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좌적. 빨개진다고. 붉게 된다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접근의 힘이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영어 잘해요. 컴퓨터를 잘하고 싶으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되고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사업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되고 이게 접근의 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조건이죠. 영적인 대가 됩니다. 빵빵 터져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야곱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예배예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정도에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게 뭐죠? 항상 주의 뜰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너는 교회에서 사니? 그런 사람 있죠. 아침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가끔 낮에도 오고 아니 뭐 사역자가 그러면 말도 안 하겠는데 형신도 가운데 그러면 집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교회에서 사니? 네. 교회에서 삽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사니? 그러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 이거 들고 놓으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클럽에서 살면 좋겠어요? 죽순이 같이? 교회에서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족하리라. 만족은 뭐예요? 채워진다는 뜻이죠. 충만함.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셔가지고 세상 걸로 아무리 때려놔도 만족 못합니다. 그런데 먹었으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면 충만함이 있어요. 꽉 찬 마음. 만족이죠. 만족. 그래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워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면 찬송이 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겠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법 하나 가르쳐드리면 세 가지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댐댐이 그러면 첫째, 평소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를 잘 표현을 안 하거든. 잘 보면 그 사람이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를 딱 보면 그 사람 성량이 딱 나와.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거 일. 두 번째, 잘 될 때와 안 될 때죠. 부유할 때 누구에게 베푸나. 힘 있을 때 뭐 하나 그거 보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또 하나,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원망, 불평, 험담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울 때 뭐 하나. 다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을 뒷조사할 것도 없어. 딱 봐서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가깝다. 그거 보고 30%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어떻게 베푸나. 잘 나갈 때 집 밖에 몰라서 좋은 차 사고 홀로 그냥 낭비하고 다니고 하면 아이고, 더 말 안 하겠어요. 잘 나갈 때 보면 알아요. 뭐라고 사나.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떤 거 하지 않나. 그게 욕 아니에요, 욕. 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 이뻤면 알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나온다고. 어려울 때는 이게 경계심이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그래서 남녀지간에 사귈 때도 추나 추동, 사계절은 지나봐야 된다고. 사계절이 지나면 가까이 있는 게 누군지 이 사람이 잘 될 때 뭐 하는지 어려울 때 한 번 오거든. 어려울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럼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부유할 때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잖아요. 사명대로. 그리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댐댐이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배만이 훌륭한 인간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넘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있는 존재가 되는 축복이 마개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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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